38화 줄거리 태자 책복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주부는 폐이한 아들의 반란으로 사구 땅 궁성에 갇혀 굶어죽고 진나라의 초총으로 갔다가 위험에 처한 맹상군은 도둑질과 다구름 소리에 능숙한 식객들의 도움으로 진나라를 빠져나와 함곡간을 무사히 벗어난다. 풍안은 칼을 두드리며 노래해 맹상군의 식객이 되고 재미낭이 맹상군의 간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상국자리를 뺏어버리자 모든 식객들이 떠나가지만 풍안은 끝까지 남아 진나라와 제나라의 상국자리를 얻어내고 끝내는 맹상군을 제나라 상국으로 귀환하게 한다. 재미낭은 초와 위 두 나라와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송강왕을 토벌한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재미낭은 송나라의 땅을 나눠가지고 돌아가는 초군과 위군을 공격함으로써 두 나라가 진나라와 화친을 맺게 만든다. 날로 오만 방자해진 재미낭은 맹상군을 쫓아내고 목숨의 위험을 느껴 위나라로 도망친 맹상군은 덕에 있는 위나라 공자 무기에게 몸을 의탁한다. 95. 전단 파연 연소왕은 왕위에 오른 이래 재나라에 압재받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장차 재나라를 처 없앨 궁리만 했다. 연소왕은 우선 민신부터 얻으려고 백성이 죽어도 친히 가서 위로하고 군사들과도 고락을 함께 했으며 어진 선비를 극진히 존경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침내 사방에서 호골들이 속속 모여들어 연소왕을 섬기게 됐다. 이때 조나라 출신으로 아기란 사람이 있었다. 아기는 지난날 증상국을 쳐서 무찌르고 이름을 떨친 악양의 손자로서 어려서부터 병법을 열심히 연구했다. 본래 악양은 위나라 왕에게서 받은 영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조주부가 사고궁에서 굶어죽게 된 난이 일어나자 아기는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위나라 도읍 대량으로 가서 위소왕을 섬겼다. 그러나 아기는 위소왕의 푸대접으로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위나라 사신이 되어 연나라로 갔다. 연나라에 도착한 아기는 연소왕을 뵙고 병법에 대해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연소왕은 아기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객경에 대한 예로서 극진이 대접했으나 그는 사양하고 연나라 신하가 되기를 원했다. 이에 연소왕은 아기에게 악영 벼슬을 제수했다. 이리하여 아기는 조나라에서 귀하해온 극신이나 다른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다. 이때 제나라는 크게 강성해져서 모든 나라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연소왕은 군사를 기르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마침내 제나라에선 맹산군을 내쫓은 재민왕이 날로 행포를 부리니 백성들은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연나라는 오랫동안 실력을 양성했기 때문에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질서가 서고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다. 연소왕이 아기에게 묻는다. 과인이 선앙의 철천지 원안을 이어받은 지 벌써 28년이 됐소. 그간 과인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왔소. 이제 제나라는 민심을 잃을 대로 잃었소. 이에 과인은 구군을 걸고 제나라와 사생결단을 낼 작정이오. 선생님은 과인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소. 아기가 대답한다. 제나라는 크고 군사들도 싸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우리 연나라 혼자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조나라가 이 일을 돕게 되면 한나라도 따라서 우리를 도울 것이며 또 위나라에 있는 맹산군도 필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와 합세한 연우에 제나라를 치십시오. 연소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에 찬성했다. 이에 아기는 연소왕으로부터 부절을 받아가지고 정권대사로서 조나라에 갔다. 마침내 조나라도 연나라와 함께 제나라를 치는데 동의했다. 이때 마침 진나라 사신이 조나라에 와있었다. 아기는 진나라 사신에게 함께 제나라를 치면 많은 이득이 있다고 설득했다. 진나라 사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소양왕에게 악의의 말을 전했다. 진나라 소양왕은 그렇잖아도 제나라를 미워하고 있었던 터라 쾌히 승낙했다. 이리하여 조나라와 진나라를 설득한 연나라는 이번엔 극신을 위나라로 보냈다. 극신은 공자 무기의 힘을 빌어 위왕의 승리를 받고 한나라에 갔어도 역시 확답을 받았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연소왕은 대군을 일으키고 아기를 장수로 삼았다. 진나라에서는 장수 백기가 조나라에서는 연파가 한나라에서는 장수 포견이 위나라에서는 진비가 각각 일군식을 거느리고 기일에 맞추어 모여들었다. 연소왕은 아기를 상장군으로 삼고 기세도 당당히 제나라로 쳐들어갔다. 한편 제나라에서는 재미낭이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대장 한석과 함께 출전했다. 마침내 제나라 군사는 제수 서쪽에서 다섯 나라 군사와 싸움이 붙었다. 이 싸움에서 아기는 몸을 도사리지 않고 사절들보다도 선두에서 싸웠다. 다섯 나라 군사들도 다 용기 백배하여 닥치는 대로 제나라 군사를 처음 무찔렀다. 마침내 벌판에는 제나라 군사의 시체가 질비하게 쓰러졌다. 제나라 장수 한섭은 아기의 동생 악승의 칼을 맞고 죽었다. 결국 제미낭은 크게 패하여 임치성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임치성에 돌아온 제미낭은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 회복당을 주기로 하고 구원병을 청하게 했다. 한편 연나라를 제외한 내나라 군사들은 각기 제나라 국경지대에 성을 쳐서 마음껏 노략질을 했다. 아기만이 연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 깊숙이 쳐들어가면서 위험과 덕을 폈다. 연나라 군사가 가는 곳마다 제나라 모든 성은 일체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다. 이에 제미낭은 크게 겁을 먹고 마침내 문신 무신 수십 명만 거느리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위훈은 교회까지 친이 나와 신하의 예로써 제미낭을 영접하고 위궁의 정정까지 내줬다. 그러나 제미낭은 위후를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굴었다. 이에 격분한 위나라 신하들은 한밤중에 제나라 치중을 훔쳐다가 감춰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제미낭은 크게 노하여 위후가 문안들이로 오기만 하면 크게 꾸짖을 작정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위후는 종일 나타나지 않고 밥상도 두려우지 않았다. 이에 혹시 자기를 잡아다 연나라에 바칠 작정이 아닌가 겁이 난 제미낭은 한밤중을 이용하여 이유 등 신하 몇 명만을 거느리고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 제미낭 일행은 노나라 간문에 당도했다. 노나라 가노니 이의를 아뢰자 노후는 인정상 거절할 수 없으니 들여보내라고 했다. 이에 노나라 사자가 간문에 가서 제미낭을 영접했다. 제나라 신하 이유가 노나라 사신에게 묻는다. 노나라는 우리 대왕을 어떻게 대접하려오. 소홀함이 없이 큰 상을 차려서 대접할 것입니다. 이유가 거만하게 책망한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대왕은 바로 천자시오. 천자께서 모든 나라를 순시하실 때 제우는 군고를 비워 천자를 거쳐하시게 하는 법이고 또 조석으로 천자께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당하에서 실입하고 있어야 하며 나란 일을 일일이 아뢰야 하는 법이오. 그러하거늘 큰 상을 차려 대접하겠다니 이 무슨 해계한 말이오. 사신은 돌아가서 노후에게 이 말을 전했다. 노후는 크게 노하여 관문을 닫고 제미낭을 들이지 말라고 분부했다. 이에 제미낭은 한우수 없이 추나라로 갔다. 이때 추나라는 그 군주가 죽어서 국상 중이었다. 이유가 영접 나온 사신에게 또 큰 소리를 친다. 천자께서 친히 조문하러 오셨으니 그대 나라 세자는 왕의 간을 등지고 서쪽 계야에 내려서서 북쪽을 향하고 곡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천자께서 계상에 올라가셔서 남쪽을 굽어보고 조상하시리라. 추나라 신하가 서슴없이 대답한다. 우리 추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감히 어떻게 천자의 조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나라로 가보십시오. 추나라에서도 거절을 당한 제미낭은 아직 침략을 받지 않은 거주 땅으로 가서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 성을 굳게 지키며 연나라를 막았다. 한편 임치성을 함락시킨 아기는 지난날 빼앗겼던 보물을 찾아서 큰 수레에 싣고 연나라로 갔다. 연소왕은 크게 기뻐하며 아기에게 창국당을 하사하고 그를 창국군으로 봉했다. 창국군이 된 아기는 다시 제나라에 가서 남은 성들을 공격했다. 이때 제나라 왕족으로 병법에 능하나 등용되지 못한 채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전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임치성이 함락되자 안평당으로 피난갔다. 안평당의 당도한 전단은 수레바퀴를 철협으로 단단히 싸매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으나 안평성이 다시 공격을 당했을 때 전단 일종만이 그 수레를 타고 무사히 중무당까지 달아났다. 한편 아기는 군사를 나누어 남은 제나라 고울들을 치게 하고 자기도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주읍당을 치러 갔다. 주읍당엔 왕촉이 낙향해서 살고 있었다. 아기는 군사들에게 30리 밖에서 주읍당을 포위하게 하고 한 장수를 보내어 왕촉에게 황금과 비단을 바치고 초빙했다. 아기는 왕촉을 연소왕에게 청구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목을 메어 자살했다. 아기는 왕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했다. 그리고 왕촉을 예로서 장사진에 주었다. 아기는 그 후 6개월 동안에 제나라 고울 70여성을 함몰하여 모두 연나라 군현으로 편입시켰다. 이때 제나라 땅 중 연나라 군사에게 함락당하지 않은 곳은 거주 중목 두 고울 뿐이었다. 아기는 연나라 군사를 휴식시키고 장수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전시체제를 해제하고 제나라 백성들에 대한 세금을 감하고 또 옛 제왕공과 관중의 사당을 지은 후 제사를 지내고 민정을 시찰하여 고루 은혜를 베풀었다. 이에 제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아기는 거주 중목 두 고울을 도관에 든 쥐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군력으로 두 고울을 칠 것이 아니라 민심을 사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두 고울로 하여금 스스로 항복하게 할 작정이었다. 이때가 바로 준환항 31년이었다. 한편 초나라로 구원병을 청하러 간 제나라 사신이 초나라 경량왕에게 아랜다. 우리 제나라는 연나라 군대에 침입을 받아 매우 다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대왕께서 군사를 보내어 우리 제나라를 도와주신다면 회복당 일대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에 경량왕이 대장 유치를 불러 분보한다. 경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제나라 왕에게 가서 먼저 회복당 일대부터 받은 다음 우리 초나라에 이득이 있겠는가 상황을 잘 보아가며 적당히 행동하시오. 그리하여 요치는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제나라 거주 땅에 가서 제미낭을 배웠다. 제미낭은 크게 반가워하며 즉시 회복 일대의 땅을 초나라에 바쳤다. 뿐만 아니라 초나라 대장 요치를 제나라 상국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모든 고난은 요치에게 넘어갔다. 요치가 대세를 살펴본 즉 연나라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섣불리 제나라를 도와봤자 연나라 군사에게 이길 것 같지가 않았다. 요치가 생각한다. 잘못하다가는 제나라와 연나라 양쪽에서 미움을 사겠구나. 어느 날 밤 요치가 신복 부하를 불러 은밀히 분보한다. 그대는 연나라 장수 아기에게 가서 우리가 제나라 왕을 죽일 것이니 장차 우리 초나라와 제나라 땅을 나누어 갖자고 전하라. 요치의 밀사는 이에 임치성으로 가서 아기에게 그대로 전했다. 아기가 대답한다. 아나무인인 제나라 왕을 없애기만 한다면 이는 요치 장군의 커다란 공적이 될 것이오. 나는 요치 장군의 분부대로 따르겠소. 밀사는 다시 거주 땅으로 가서 아기의 말을 전했다. 이에 요치는 크게 기뻐하고 다음날 고리 땅에다 초나라 군사를 집합시키고 크게 진을 쳤다. 그리고 제민왕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군사를 사열하자고 청했다. 제민왕은 뭣도 모르고 크게 기뻐하면서 고리 땅으로 갔다. 초나라 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민왕을 수레에서 끌어내려 요치 장군 앞으로 끌고 갔다. 요치가 단 아래 꿇어 앉은 제민왕을 내려다보며 크게 꾸짖는다. 하늘에서 피비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관문에서 곡성이 일어나는 등 제나라가 망할 징조가 이미 세 가지나 나타났다. 그런데 너는 덕을 닦지 않고 충신을 죽이고 어진 사람을 추방했다. 보아라. 너는 이제 제나라를 다 잃었다. 그래도 이 한모퉁이성을 의지하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느냐. 제민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이유가 제민왕을 감싸고 대송 통곡하며 외친다. 이놈 요치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놈이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요치의 명에 따라 초나라 군사는 그 자리에서 이유를 처죽였다. 그리고 대들보에다 제민왕을 달아매었다. 제민왕은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 채 3일 만에 늘어져 죽었다. 요치는 제나라 세자 법장까지 죽이려고 사방을 찾았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 그 후 요치는 이 사실을 연소왕과 아기에게 알리니 거주당과 임치성 사이에 서로 연락이 그치지 않았다. 이때 제나라 대부로 왕송가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열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었다. 지난날 제민왕은 외로운 왕송가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벼슬을 주었다. 지난번에 제민왕이 제나라를 버리고 달아날 때 왕송가도 따라갔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 보니 제민왕은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없었다. 그는 결국 제민왕을 찾지 못하고 몰래 임치성으로 들어갔다. 늙은 어머니가 돌아온 아들에게 묻는다. 왕은 어찌하고 너만 돌아왔느냐. 소자는 왕을 따라 위나라까지 갔으나 밤중에 어디론가 달아나셨기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는다. 왕이 신하를 기다리는 것은 어미가 자식 기다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너는 제나라 왕의 신하가 아니냐. 왕이 밤중에 달아나셨는데 신하된 내가 왕의 뒤를 따르지 않고 혼자 돌아왔단 말이냐. 이에 크게 뉘우친 왕송가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다시 제민왕을 찾아 떠났다. 거주 근처에 이르렀어야 왕송가는 제민왕이 요치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송가는 거주성에 들어가서 시정을 돌아다니며 호소한다. 왕이 믿고 상고까지 시켰는데 요치는 신하된 도리를 잃고 왕을 죽였으니 참으로 불충한 자로다. 그 자를 치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왕송가를 따랐다. 이때 초나라 군사의 수요는 많았으나 각처에 흩어져 있었고 요치는 제민왕이 거쳐하던 임시별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들이 탄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희희낙락하던 참이었다. 4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별궁으로 쳐들어간 왕송가는 군사들을 죽이고 그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당상으로 올라가 달아나는 요치를 잡아 죽였다. 격분한 400여 명의 무리는 칼로 요치의 살갗을 모조리 벗겨낸 다음 그 살로 장을 담갔다. 그리고 거주성을 굳게 잠그고 지켰다. 초나라 군사 중 반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고 반은 연나라 군사에게 투항했다. 제민왕의 아들 세자법장은 부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짓골로 변장한 채 임치사람 왕립으로 행세했다. 그리고 무기 땅으로 달아나 태사교의 집 일군으로 들어갔다. 태사교는 소문이 퍼질까봐 집안 사람들에게조차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자는 귀한 몸으로 농사를 짓느라 몹시 고생을 했다. 이때 태사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는 농원에 놀러갔다가 일하는 세자법장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어쩌면 저렇게 귀하게 생긴 사람이 일꾼 노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한여를 시켜 그 일꾼의 본색을 알아오게 하였으나 끝내 알지 못했다. 태사교의 딸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필시 흰 용이 형편상 고기의 복색을 잇고 잠시 숨어있는 것일 거야. 다음 날 반드시 크게 될 인물이다. 그 후 태사교의 딸은 한여를 시켜 세자법장에게 맛있는 음식과 의복을 보냈다. 어느덧 두 남녀는 가까워졌고 세자법장은 그녀에게 신분을 밝혔다. 마침내 그들은 부부가 되기로 약조하고 농원에서 교정했다. 이때 증묵당을 지키던 유수가 병으로 죽었다. 이에 전단이 증묵성 유수 겸 장군이 되었다. 전단은 사졸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자기 종복과 처첩들까지도 다 군대에 편입시켰다. 증묵당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단을 무서워하는 동시에 존경했다. 한편 각초로 달아났던 제나라 신하들은 태부 왕촉이 충조를 지키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제나라를 다시 일으키기로 했다. 그들은 거주 땅으로 가서 왕송가와 합세했다. 그런 후로 거주 땅에선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세자법장을 찾았다. 그 소문을 듣고 세자법장이 태사교에게 말한다. 그대는 곧 거주 땅으로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리시오. 그 후 왕송가를 비롯한 신하들이 법가를 가지고 세자법장을 모시러 왔다. 이리하여 세자법장은 거주 땅으로 가서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재양왕이다. 재양왕은 증묵당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연나라 군사를 막았다. 한편 3년이나 지났는데도 거주 땅과 증묵당을 함락시키지 못한 아기는 두 고울에 포위를 풀고 각각 구리 밖에다 보루를 쌓게 한 다음 명한다. 거주 땅과 증묵당 백성들이 성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지 말고 터주어라. 그러면 그들도 우리 은혜에 간복하여 자청하여 항복해올 것이다. 연나라 대부 기겁은 용맹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병법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내심 은근히 연나라 병권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기겁이 태자 악자에게 고한다. 재나라 왕은 이미 죽고 함락시키지 못한 고울은 둘 뿐입니다. 6개월 동안에 재나라 70여성을 함락시킨 아기가 어째서 두 고울은 남겨두었을까요? 그런데 아기는 지금 재나라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는 장차 스스로 재나라 왕이 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태자 악자는 그 말을 믿고 부왕인 연소왕에게 가서 아기가 변심했다고 고했다. 그러자 연소왕은 크게 노하여 악자를 꾸짖는다. 창국군 아기가 아니면 누가 선왕의 원수를 갚아주리요. 나는 아기를 재나라 왕으로 삼을 작정이다. 너는 무슨 공로가 있다고 주제넘은 소리를 하느냐. 연소왕은 태자 악자에게 매 20대를 치고 재나라 임치로 사신을 보내 아기를 재나라 왕으로 봉했다. 아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격하여 연나라 사신 앞에서 맹세를 한다. 내가 어찌 재나라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대왕의 분부가 지엄해도 맹세코 그것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소. 연나라 사신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악의의 말을 전하자 연소왕이 웃으며 말한다. 내 그럴 줄 알았노라. 그는 결코 과인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원래 연소왕은 신선의 술법을 좋아했다. 그는 술사들을 모아 불로장생한다는 신단의 약을 만들게 했는데 그 약은 순금석 지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연소왕은 오래도록 그 약을 먹었으므로 부작용이 생겨 마침내 죽고 말았다. 이에 태자 악자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연해왕이다. 한편 중북당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제나라 신하 전단은 그동안 첩자들을 계속 보내서 꾸준히 연나라 내정을 염탐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연소왕이 죽고 아들 연해왕이 들어섰다는 보고를 받자 비로소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즉시 여러 신복들을 연나라로 들여보냈다. 연나라에 도착한 전단의 신복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악의는 오래전부터 제나라 왕이 되려고 생각했었는데 연소왕의 은혜를 배반하지 못해 이제까지 거주, 중무, 두성을 공격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악의는 중북당 전단과 부단이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악의 대신 다른 장수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연해왕은 태자로 있을 때부터 악의를 의심해온 터라 그 유언비어를 고지 듣고 즉시 분부를 내린다. 당장 악의를 불러들이고 대신 기겁을 제나라로 보내라. 그러나 악의는 연나라로 가지 않고 조나라로 달아났다. 조나라 왕은 악의를 환대하고 관진땅을 주고 망제군으로 봉했다. 한편 기겁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군사를 이끌고 중북당으로 들어가 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성한 사람들은 더욱 굳게 지킬 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중북성을 지키는 제나라 장수 전단이 성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지난밤 꿈에 하늘의 옥황상재를 보았다. 옥황상재께서는 어떤 신인을 내게 소개하시며 장차 제나라는 흥하고 연나라는 패할 것이니라. 이 신인이 제나라 군사를 지휘할 것이니 어찌 이기지 않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전단의 말이 끝나자 성한 사람들은 일제의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했다. 이때 한 영리한 소절이 전단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앞으로 달려가 가만히 속삭인다. 제가 능히 신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급히 달아나버렸다. 전단이 황급히 달아나는 저분이 꿈에 본 신인이니 속히 모셔오라. 하고 분부하자 전단을 호의하던 사람들이 곧 뛰어가서 달아나는 소절을 붙들고 모셔왔다. 전단은 그 소절에게 훌륭한 옷을 갈아입히고 찬란한 관을 씌운 다음 마귀 상자에 모셨다. 전단이 그 소절 앞에 엎드려 큰소리로 애원한다. 신인이시여 우리 제나라를 도와서 연나라를 물리쳐 주소서. 소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과연 제가 신인 노릇을 할 수 있을는지 불안합니다. 전단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끌어엎드린 채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형편이 매우 급해서 그러니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에 신인이 된 소절은 성한 사람들을 구보보더니 말없이 머리만 두어 번 끄덕였다. 이를 본 군중들은 다시 한 번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리하여 소절은 신인이 되고 신사로서 행동했다. 그 뒤로 전단은 신사와 짜고 뭐든지 신사에게 고하여 그 분부를 받드는 척했다. 어느 날 전단은 신사의 말을 알리려고 다시 성한 사람들을 모았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안들에서 조상께 간단히 제사를 지낸 후에 식사를 하여라. 한편 성박 연나라 군사들은 조석으로 날짐승들이 성한으로 날아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느덧 성한의 신인이 하강하여 그 가르침을 받들어 집집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 날짐승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하늘이 제나라를 돕는다는 생각에 연나라 군사는 점점 사기를 읽게 되었다. 한편 전단은 다시 부하들로 하여금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지난날 창국군 아기는 너무나 인자했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은 연나라 군사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연나라 장수 기겁은 우리 제나라 사람을 잡기만 하면 그 즉시 코를 뱀다는군. 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곧 성박 연나라 군사에게 전해졌다. 이 소문을 듣고 기겁이 무릎을 치며 말한다. 아기가 실패한 이유는 제나라 사람들을 관용으로 돼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항복하게 하려면 공포감을 줘야 한다. 그 후로 기겁은 몰래 항복해오는 제나라 군사까지 코를 도려내므로써 성한의 제나라 군사들 중 도망치는 자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요. 모두들 죽기를 각오하고 더욱 성을 굳게 지켰다. 전단은 성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걱정한다. 우리 성한 사람들의 조상 무덤은 다 성 밖에 있는데 연나라 군사들이 여러분의 조상 무덤을 파헤친다면 이 일을 어찌 하겠는가. 이 말을 전해들은 기겁은 군사들을 시켜 중북사람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 아직 석재하는 시체는 불태우고 해골은 파내어 양지 쪽에 늘어놓았다. 성 위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바라본 제나라 사람들은 통곡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삼키고 이를 갈며 군문으로 몰려가 일제히 소리 높여 조상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외쳤다. 전단은 이제야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선 용감한 자 5천명을 뽑아서 백성들 집에 숨어있도록 했다. 성 안에는 노인들과 연약한 아녀자들만 남겨놓았다. 그리고 나서 전단은 사자를 성 밖에 있는 연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사자가 연나라 진영에 가서 고한다. 성 안에는 지금 식량이 다 떨어져감으로 우리는 한 달 후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연나라 군사들은 만세를 부르며 조아 날뛰었다. 한편 전단은 성한 사람들의 황금을 다 거둬들였다. 황금은 천일이나 되었다. 전단은 부자 한 사람을 불러들여 그 황금을 내주고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그날 밤 그 부자는 연나라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기겁에게 황금을 바치고 말한다. 저는 중북성 안에 한 부자인데 중북성은 한 달 후에 항복할 것 같습니다. 뒷날 장군께서 입성하시거든 특별히 우리 집만은 피해가 없도록 잘 봐주십시오. 기겁은 황금을 받고 작은 길을 여러 개 내주며 그것을 집주에 꽂아 넣으면 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한 달 후면 중북성이 항복해올 것을 철석같이 믿은 기겁가 연나라 군사는 아무 대비 없이 하품만 하면서 기다렸다. 한편 전단은 모조리 거둬들인 장안의 일천여 마리 소에 붉은 비단옷을 입히고 그 위에 옷 색으로 용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여러 개씩 묶고 소의 양쪽 불에다 비끌어 매고 삼가 갈대에다 기름을 듬뿍 먹여 그 빗자루 만큼씩 새 꼬리에 매달았다. 이제 항복할 날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전단은 모든 사람에게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해가 지기만 기다렸다. 마침내 해가 지자 전단은 그동안 숨어있던 장정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인 다음 각자의 얼굴에 오색으로 환치를 하게 했다. 이럴 즈음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성벽 수십 군데에 큰 구멍을 뚫었다. 오천명의 장정들은 그 구멍을 통해 소를 몰고 성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 장정들은 새 꼬리에 달린 삼가 갈대에 일제히 불을 질렀다. 곧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불이 붙자 일천여 마리의 소는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천명의 장정들도 그 뒤를 따라 연나라 진영으로 달려갔다. 한편 제나라 군사들이 일주일 후면 항복을 한다 해서 안심하고 자고 있던 연나라 군사들은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라 일어섰다. 보라 눈앞에 일천개의 불덩어리가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 휘황한 불빛에 드러난 것은 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오 오색찬란한 용이면서도 실제는 용도 아닌 시뻘건 괴물들이었다. 연나라 군사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소들은 꼬리가 뜨거워질수록 미친 듯이 달려가니 연나라 진영은 숯밭이 되었다. 연나라 군사들은 샛불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에 찔려 쓰러지고 소에 짓밟혀 죽어넘어졌다. 뿐만 아니라 오천명의 장정들은 닥치는 대로 연나라 군사들을 처죽였다. 연나라 군사들에겐 마치 수백만의 귀신들이 들이닥친 것 같았다. 전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늙은 남자들과 연약한 여자들은 구리와 새로 만든 그릇을 두드리며 따랐는데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듯했다. 연나라 군사들은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우왕좌왕 달아나다가 서로 부딪혀 쓰러지고 서로 짓밟혔다. 장수 기겁은 어찌나 황급했던지 수레를 타고 달아나다 바위에 걸려 나가 떨어졌다. 그가 다시 일어나 달아나려는데 전단이 앞을 막아서더니 창을 높이 들어 단 한 번에 찔러 죽였다. 이리하여 연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니 이것이 바로 준한왕 36년의 일이었다. 전단은 군사의 대호를 정비하고 뒤를 이어 계속 연나라 군사를 추격했다. 제나라 모든 고울에 이 승전의 소문이 쫙 퍼지니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리하여 연나라 군사에 함몰되었던 제나라 70여성은 마침내 다 해방되었다. 모든 장수들이 이 일이 모두 전단의 공로라 칭송하며 그를 제나라 왕으로 모시려 했다. 이에 전단이 조용한 음성으로 모든 장수에게 말한다. 지금 세자법장이 거주 땅에 계시오. 본래 나도 왕족의 한 사람이거늘 친척간이 세자를 두고 어찌 이나라 왕이 될 수 있겠소. 여러분은 아무 말 말고 어서 세자를 모셔다 왕위에 모시도록 하시오. 이에 세자법장은 임치성으로 돌아가 대골정전에 높이 앉음으로써 명실공이 재양왕이 되었다. 재양왕은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재민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지내고 종묘의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고했다. 조회 때 재양왕이 전단에게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숙부 덕에요. 숙부가 처음으로 이름을 날린 곳이 안평땅이니 이제 숙부에게 안평땅을 봉하고 시급 십만후를 내리겠소. 재양왕은 또한 공손가에게 악영벼슬을 주고 그 공로를 치하했다. 그리고 지난 날 피신했던 무기 땅에 살고 있는 태사교의 딸을 데려다 왕으로 삼았는데 태사교는 딸이 부모 승낙 없이 세자와 관계까지 맺었음을 알고 크게 놓아여 부녀간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재양왕은 장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왕후는 절기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보내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한 번도 그 예를 거르지 않았다. 한편 여전히 위나라에 있던 맹상군은 상국자리를 공자무기에게 물려주었다. 이에 위왕은 새로 상국이 된 공자무기에게 신룬군을 봉했다. 그 후 맹상군은 제나라 서릅당에 돌아가서 깊이 응거하여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룬군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지속했다. 이 소문을 들은 재양왕은 맹상군에게 제나라 상국자리를 주려했으나 그는 사양하고 이나라 저나라를 한가히 드나들며 지내다가 서릅당에서 죽고 말았다. 맹상군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제나라 모든 공자들이 맹상군의 뒤를 잇고자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는 서릅당을 분할하여 나눠 가졌다. 한편 연해왕은 연나라 군사들이 대패하고 돌아온 후 아기에게 사과 편지를 내고 다시 연나라로 와주기를 청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연해왕은 혹시 조나라가 아기를 앞세우고 연나라를 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아기의 아들 악간에게 아버지의 벼슬을 대신 주어 창국군이 되게 하고 아기의 종재벌되는 악승을 장군으로 삼았다. 그 후 마침내 아기는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우호조약을 맺게 하고 연나라와 조나라 사이를 왕래하다가 조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조나라는 연파를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는 용기가 있고 군사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조나라를 두려워했다. 오직 진나라만이 가끔 조나라 경계를 논보았으나 연파는 그때마다 잘 막아냈다. 결국 진나라도 하는 수 없이 조나라와 우호조약을 맺었다. 96. 단해 한위 조나라 해문왕은 내시인 유현을 남달리 총애했다. 유현은 환자룡이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해문왕의 총애를 믿고 번번이 정사에 간섭했다. 어느 날 한 낙은애가 유현의 집으로 찾아와서 백옥을 내놓으며 말한다. 대감 이 백옥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유현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하얀 옥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낙은애에게 오백금을 주고 샀다. 그리고 옥공을 불러들여 그 옥을 감정시켰다. 그 백옥을 본 옥공이 크게 놀라며 말한다. 이 옥은 지난날 초나라 상국인 소양이 잃어버렸던 화시의 옥입니다. 소양은 이 옥을 잃어버리자 장이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초주검이 되도록 매를 때렸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인은 결국 초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 소양은 천금을 내걸고 이 옥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끝내 훔쳐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감께서 이 화시의 옥을 가지고 계시니 정말 뜻밖입니다. 대감은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이 묻는다. 어째서 이 옥이 천하의 보물이라고 극찬하는 것이오. 이 옥은 절대로 먼지가 끼지 않고 어두운 곳일수록 더욱 찬란히 빛납니다. 또한 모든 재앙을 막아줍니다. 이 옥은 겨울에는 훈기를 지니고 여름에는 날벌레들이 몰려들지 못할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이한 점을 지니고 있으니 다른 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지요. 유현은 즉시 옥공의 말대로 시험해 보았다. 과연 옥공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유현은 화시의 옥을 보물상자 속에 놓고 소중히 간직했다. 그러나 이 소문은 한 신하에 의해 조나라 해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조해문왕이 유현을 불러들여 말한다. 그대가 저 유명한 화시의 옥을 구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과인에게 한번 보여주오. 유현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대답한다. 신에게 어찌 화시의 옥이 있겠사옵니까? 누군가 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으로 아렌듯 십사옵니다. 조해문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신하에 거짓 행위가 못마땅했으나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유현은 먼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 이에 조해문왕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유현의 집을 사사치 수색하여 화시의 옥을 찾아가지고 궁으로 돌아갔다. 유현은 사냥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제 왕은 나를 죽일 것이다. 내 거짓말이 탈로 났으니 극형에 처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어디론가 달아나자. 이윽고 유현은 달아날 차비를 서둘렀다. 이때 집안일을 맡아보는 인상려라는 사람이 유현에게 묻는다.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듯 서두르십니까? 이곳에 있다가는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니 연나라로 달아날 생각이오. 인상려가 말한다. 만약 연나라에서 대감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유현이 대답한다. 내 지난날 연왕을 아련한 적이 있었소. 그때 연왕은 나의 손을 잡고 호감을 느낀다고 말했소. 그런즉 내가 가더라도 연왕은 괄시하지 않을 것이오. 인상려가 강곡히 충고한다. 대감께서도 연나라의 국력이 조나라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연왕이 대감께 호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그만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감은 조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즉 연왕은 대감을 통해 조왕과 가까이 해보려고 입에 발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 대감께서 죄를 짓고 연나라로 달아나면 연왕은 그런 대감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왕에게 아첨하기 위해 조나라로 압성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유현이 한숨을 쉬며 묻는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지금 대감은 공연히 겁을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대감의 죄라야 화시의 옥을 대왕께 속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대감께서는 국문 앞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강곡히 처벌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유현이 인상여의 말대로 실행하자 과연 조왕 문왕은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후 유현은 인상여의 지혜를 높이 사서 상객으로 우대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조나라 옥공은 진나라로 갔다가 소양왕의 명을 받고 옥을 갈게 되었다. 어느 날 진소양왕이 옥돌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옥공에게 묻는다. 그래 옥돌이 쓸만한 것 같으냐? 옥공이 대답한다. 화시의 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유명한 화시의 옥을 본 일이 있느냐? 제가 그 화시의 옥을 친히 감정했사옵니다. 지금 그 옥은 조왕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소양왕이 다시 묻는다. 도대체 화시의 옥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사람들이 천하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에 옥공은 지난 날 유현에게 말한 바 있는 화시의 옥이 지닌 기이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소양왕은 그 말을 들은 후부터 화시의 옥을 한 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가끔 말했다. 이때 진나라 상국 벼슬에 있는 위엄은 진소양왕의 외친이었다. 위엄이 소양왕에게 말한다. 대왕께서 그토록 화시의 옥을 갖고 싶다면 조나라에 유양 땅 열다섯 개의 성을 주고 달라고 청하십시오. 소양왕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한다. 아무리 화시의 옥이 보배라고 해도 어찌 유양 땅 열다섯 개의 성을 주고 맞바꾸겠소. 조나라는 심히 우리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때문에 대왕께서 유양 땅과 화시의 옥을 바꾸자고 청하면 조나라는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나라 사신이 오면 화시의 옥만 받고 땅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에 소양왕은 즉시 서신을 써서 객경 벼슬에 있는 호상에게 주어 조나라로 보냈다. 그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인은 군왕께서 화시의 옥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과인은 화시의 옥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원했던 터라 이제 우리 진나라 유양 땅 열다섯 개의 성과 교환했으면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조나라 해문왕은 이 서신을 읽고 즉시 문무백간을 소집하여 상의했다. 만일 화시의 옥을 보낸다면 물건만 빼앗기고 땅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보내지 않으면 진나라에 분노를 살 것이었다. 이에 모든 대신들은 보내자는 사람도 있고 보내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극이 말한다. 지와 용을 겸비한 선비에게 옥을 주어 진나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진나라가 약속한 대로 열다섯 개의 성을 준다면 옥도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을 도로 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조나라 해문왕은 진나라에 갔다 오겠느냐는 뜻으로 연파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연파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만을 지켰다. 이때 유현이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신의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인상렬한 사람은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인물이옵니다. 하온 즉 그 사람을 진나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이에 해문왕은 유현에게 속히 가서 인상렬을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윽호 인상렬가 궁으로 돌아오자 해문왕이 묻는다. 진나라가 유현 땅 열다섯 개의 성과 화시의 옥을 교환하자고 제의해 왔소. 어찌하면 좋겠소. 인상렬가 대답한다. 우리 조나라는 진나라보다 약합니다. 그런 즉 당연히 허락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해문왕이 다시 묻는다. 만약 진나라가 옥만 받고 땅을 주지 않으면 어찌하겠소. 진나라가 열다섯 개의 성과 옥을 바꾸자고 하는데 거절한다면 그 허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옥만 받고 땅을 주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진나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야 하는데 그대가 사신이 되어 그 일을 맡아주겠소. 청콘대의 신을 진나라로 보내주신다면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면 옥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시의 옥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이에 해문왕은 크게 기뻐하며 인상렬을 대부로 삼고 화시의 옥을 주어 진나라로 보냈다. 소양왕은 조나라 사신이 화시의 옥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에 소양왕은 모든 문무백간을 소집한 다음 조나라 사신인 인상렬을 불러들였다. 인상렬은 대전으로 들어가서 소양왕에게 공손히 비담보에 쌓인 화시의 옥을 바쳤다. 소양왕은 친히 비담보를 불고 화시의 옥을 감상했다. 화시의 옥은 조그만 흠 하나 없었으며 순백색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게다가 세공으로 조각한 기교가 너무도 기묘해서 실로 천하의 둘도 없는 보배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소양왕은 연신 감탄한 연후에 좌우 신하들에게 감상하라고 화시의 옥을 넘겨주었다. 모든 신하들도 돌아가며 그 화시의 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양왕이 한 내시에게 화시의 옥을 주면서 분부한다. 이 둘도 없는 보배를 후궁에 거쳐하는 미인들에게 구경시키고 오너라. 한참 만에 후궁으로 갔던 내시가 돌아와서 앞에 있는 상 위에다 조심스럽게 화시의 옥을 놓았다. 인상렬은 시종일간 말없이 소양왕의 거동만 살폈다. 그러나 소양왕은 주겠다던 유양왕 열다섯 개의 성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웃고 인상렬가 앞으로 나아가 소양왕에게 말한다. 화시의 옥에는 여간에서 분별할 수 없는 흠이 있습니다. 신이 대왕께 그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진나라 소양왕은 사람을 시켜 인상렬에게 화시의 옥을 주었다. 인상렬은 화시의 옥을 들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 대전기둥에 몸을 기댔다. 그런 연후에 두 눈을 부릅뜨고 녹이 띈 음성으로 외친다. 화시의 옥은 고금의 복이 드문 보배입니다. 때문에 대왕께서는 이 옥을 얻고자 우리 조나라로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왕께서는 그 서신을 읽고 문무백간을 불러 모아 상의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는 지금 진나라는 힘만 믿고 화시의 옥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시의 옥만 뺏고 약속한 열다섯 개의 성을 주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러니 화시의 옥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은 백성들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데 하물며 강대국인 만승의 진왕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공연히 진왕을 의심한다면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왕께서는 5일 동안 목욕재 개한 연후에 신에게 화시의 옥을 주어 진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왕께서는 진왕에 대한 예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매우 거만스럽게 앉아서 화시의 옥을 받았으며 모든 신하들에게 돌려가며 감상하게 하셨으며 다시 후공에 있는 여자들까지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천하의 보배를 모욕하는 행위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점으로 보아 대왕께서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마음이 없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신은 거짓말을 하고 이 화시의 옥을 다시 받아든 것입니다. 이제 대왕께서 이 화시의 옥을 힘으로 뺏으려 하신다면 신은 이 옥을 내던져 깨뜨려 버리고 이 기둥에 머리를 짓지어 죽겠습니다. 인상려는 말을 마치자 즉시 기둥을 향해 화시의 옥을 번쩍 쳐들었다. 소양왕은 인상려가 죽는 것보다 화시의 옥이 깨어질까 겁이 났다. 그래서 좌우 사람들에게 급히 지도를 가져오라고 분부했다. 소양왕은 지도에 나타난 유양 땅 여러 성 중에서 열다섯 개의 성을 일일이 지적한 다음 조나라에 어김없이 주라고 하명했다. 인상려가 홀로 생각한다. 이 또한 속임수가 분명하다. 인상려가 왕에게 말한다. 우리 대왕께서는 이 화시의 옥을 진나라에 바치기에 앞서 5일 동안 목욕재개 하셨습니다. 하온즉 대왕께서도 5일 동안 목욕재개 하시고 좌우의 위의를 갖추신 연우에 이 화시의 옥을 받으십시오. 소양왕이 대답한다. 내 마땅히 이해로써 화시의 옥을 받겠소. 앞으로 5일 동안 목욕재개 하겠으니 그동안 그대는 공간에서 쉬도록 하오. 인상려가 화시의 옥을 가지고 공간으로 가서 생각한다. 내 조왕께 만약 진나라가 약속한 성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화시의 옥을 도로 가지고 기국하겠다고 장담했었다. 지금 진앙이 목욕재개는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화시의 옥만 받고 15개의 성을 안 준다면 나는 조왕께 약속한 신의를 지킬 수 없다. 이에 인상려가 한 수행원을 불러 지시한다. 그대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이 화시의 옥을 가지고 먼저 기국하시오. 그 수행원은 곧 미복으로 갈아입고 품속에 화시의 옥을 소중히 간직한 채 진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돌아갔다. 수행원이 궁으로 들어가서 조나라 해문왕을 아련하고 인상려의 말을 전한다. 신인상려는 진나라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해 우선 수행원을 시켜 화시의 옥을 대왕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제 신은 진나라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결코 고국의 위신을 손상시키지는 않겠나이다. 해문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과연 인상려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로다. 한편 진나라 소양왕은 목욕 재개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일을 보냈다. 오일째 되는 날 소양왕은 정전에 높이 앉아 좌우의 예물을 늘어놓고 다른 나라 사신들까지 불러들였다. 이는 자신이 화시의 옥을 받는 모습을 모든 나라 사신들에게 보임으로써 진나라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이윽고 인상려가 조용히 정전으로 들어와서 소양왕에게 재배했다. 그런데 소양왕이 살펴본 즉 인상려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이에 소양왕이 인상려에게 묻는다. 과인은 화시의 옥을 받기 위해 오일간이나 목욕 재개를 했소.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화시의 옥을 가져오지 않았소. 인상려가 대답한다. 진나라는 진목공 이후 20여대가 지나는 동안 항상 속임수만 써왔습니다. 그 신뢰를 들면 기자는 정나라를 속였고 맹명은 진나라를 속였고 상앙은 위나라를 속였고 장인은 초나라를 속였습니다. 이렇듯 진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매사가 속임수 아니면 배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는 진나라를 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신이 대왕께 속는다면 결국 신이 조왕과 조국을 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은 이미 한 수행원에게 화시의 옥을 주어 조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어 싸웁니다. 그러니 신을 죽여주십시오. 소양왕이 크게 놓아여 소리친다. 그대가 화시의 옥을 정중히 받으라고 하기에 과인은 오일 동안 목욕 재개를 했다. 그런데 화시의 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니 이는 과인을 기만한 것이다. 속히 저 조나라 사신을 결박하여라. 좌우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인상려를 결박했다. 인상려가 결박당한 채 태연히 말한다. 죽게 된 마당에 대왕께 한 말씀 아래겠나이다. 오늘날 진나라는 강하며 우리 조나라는 약합니다. 하온 즉 진나라가 조나라를 배신할 수는 있지만 조나라는 진나라를 배신할 수 없는 입장이옵니다. 대왕께서 진실로 화시의 옥을 탐하신다면 먼저 유양 땅 열다섯 개 성을 조나라에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맹세코 화시의 옥을 대왕께 바치겠나이다. 신은 대왕을 속였으니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모든 나라 사신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신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죽이십시오. 진나라가 화시의 옥을 탐하여 조나라 사신을 죽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는 신이 죽은 연후에 밝혀지게 되겠지요. 소양왕은 신하들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모든 나라 사신들이 일제히 소양왕에게 청한다. 조나라 사신 인상려를 벌하지 마시옵소서. 소양왕이 모든 신하에게 분부한다. 조나라 사신을 죽여도 화시의 옥을 얻지 못한다면 공연이 소문만 사납게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우리 진나라와 조나라에 우어나 돈독히 하는 편이 나으리라. 이리하여 인상려는 소양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은 연후에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해문왕은 인상려의 지략에 크게 감탄하고 상대부로 삼았다. 그 후 진나라는 조나라에 유여 땅 15개 성을 주지 않았다. 이에 조나라도 진나라로 화시의 옥을 보내지 않았다. 소양왕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조나라를 휘어잡지 못한 것이 분했다. 그래서 조나라로 사신을 보내 서하방 민지 땅에서 해문왕과 회견하고 싶다고 청했다. 이에 해문왕이 모든 신하를 불러들여 의논한다. 지난날 진나라는 초해왕에게 회견하자고 청한 다음 속임수를 써서 함양성으로 끌고 가서 감금했소. 지금까지 초나라 백성들은 진나라에서 객사한 초해왕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소. 그런데 이젠 진왕이 과인과 민지 땅에서 회견하고 싶다고 청하고 있소. 이에 과인은 초해왕과 다름없는 운명에 처할까 두렵구려. 연파가 말한다. 만약 왕께서 진왕을 만나러 가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조나라가 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상여가 옆에서 말한다. 신이 대왕을 수행하겠나이다. 왕이 안 계신 동안은 연파가 태자를 보좌하고 나라를 지키면 됩니다. 해문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화시의 옥을 무사히 가지고 돌아온 인상여가 과인을 수행한다면 안심할 수 있소. 평원군 조승이 말한다. 일찍이 송양공이 수레만 타고서 회명에 참석했다가 초왕에게 붙잡혀 온갖 수모를 당한 일이 있사옵니다. 하온죽 대왕께서는 인상여만 데리고 가지 마시고 좌우 사마와 5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회견 장소에서 30리가량 떨어진 곳에 군사를 주둔시켜야만 뜻밖의 일이 생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해문왕이 묻는다. 그럼 5천명을 영솔할 대장으로는 누가 적합하겠소? 평원군 조승이 대답한다. 전부리 벼슬에 있는 이목이라면 능히 대군을 통술할 수 있사옵니다. 그는 식견이 매우 뛰어난 위인이옵니다. 해문왕은 즉시 이목을 불러 중군대부로 삼았다. 이윽고 이목은 우수하고 용맹스런 5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나라 해문왕과 함께 떠났다. 평원군 조승도 대군을 거느리고 해문왕 일행을 따라갔다. 경계에 이르자 연파가 해문왕에게 아랜다. 이제 왕께서는 진나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사온 즉 만약에 왕께서 3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태자를 왕으로 추대하겠사옵니다. 진나라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해문왕이 차량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게 하시오. 해문왕은 경계를 넘어 진나라로 들어가서 민지 땅에 도착했다. 얼마 후 진나라 소양왕의 행렬이 당도했다. 조왕과 진왕은 각기 관역에 앉아서 여장을 풀었다. 약속한 기일이 되자 소양왕과 해문왕은 서로 예로서 회견하고 주석을 마련하여 술을 권하고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진나라 소양왕이 조나라 해문왕에게 은근히 말한다. 조왕께서 음악에 능통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마침 이곳에 과인이 아끼는 고문고가 있으니 한 곡만 들려줘. 해문왕은 수치심에 얼굴이 상기됐으나 감히 소양왕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이에 해문왕은 거문고를 끌어당겨 상영곡을 탄주했다. 소양왕은 음악을 들으며 짐직 감탄하는 척했다. 탄주가 끝나자 소양왕이 만면에 웃음을 띄고 조롱한다. 조나라 시조가 음악을 즐겼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려. 왕께서는 가문의 전통을 잘 물려받으신 것 같소. 소양왕이 옆에 있던 어사에게 분부한다. 오늘 조왕이 과인 앞에서 거문고를 탄주한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어사는 가네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진나라 소양왕은 민지 땅에서 조나라 해문왕과 해견하고 조왕에게 거문고를 탄주하게 하다. 인상여가 분연히 나아가 아랜다. 우리 조왕께서는 진왕이 악기를 잘 다루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이 바치는 고대 악기를 한 번 탄주하셔서 이 주웅을 두두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소양왕은 벌어 화를 내며 인상여가 바치는 악기를 치지 않았다. 인상여가 다시 술이 가득 담긴 왕이를 소양왕에게 바치며 청한다. 대왕께서는 이 왕이라도 쳐서 잔치의 흥취를 도도주십시오. 소양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상여가 다시 말한다. 대왕께서는 어찌 진나라의 강함만 믿고 이렇듯 우리를 조롱하십니까. 지금 신과 대왕 사이는 불과 다섯 걸음도 안 됩니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대왕을 피로써 물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 신하들이 인상여를 가리키며 소리친다. 저 무례한 놈을 속히 결박해라. 이에 진나라 무사들이 일제히 몰려들자 인상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호통친다. 네 이놈들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순간 인상여의 머리털과 수염이 낱낱이 곤두섰다. 그 기세에 놀라 진나라 신하와 무사들은 언고추춤 몇 걸음 물러섰다. 소양왕은 인상여의 험악한 기세에 겁이 나서 마침내 악기를 들어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상여가 조나라 어사에게 말한다. 그대는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시오. 조나라 어사는 즉시 붓을 들어 간에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조나라 해문왕은 민지 땅에서 진나라 소양왕과 회견하고 진왕에게 고대 악기를 치게 하다. 화가 난 진나라 신하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조왕에게 말한다. 이 자리에서 조왕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살해하는 뜻에서 우리 진나라에 열다섯 개의 성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에 인상여가 벌떡 일어나서 소양왕에게 말한다. 예부터 예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옵니다. 우리 조나라는 즉시 진나라에 열다섯 개의 성을 바치겠사옵니다. 그러니 진나라도 우리 조나라에 함양성을 바쳐 살해하도록 하십시오. 진앙이 손을 저으며 말한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여러분은 너무 흥분하지 마오. 자, 어서 술을 권하시오. 그리고 뜻깊은 오늘을 흥겹게 보냅시다. 소양왕은 애써 불쾌한 기색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주연은 끝났다. 역사로 돌아가자 객경벼슬에 있는 호상 등이 진나라 소양왕에게 아랜다. 오늘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온즉 대왕께서는 조왕과 인상여를 돌려보내지 말고 감금하도록 하십시오. 진앙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당치도 않은 말이오. 첩자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조나라 군사가 30리 밖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오. 만약 그들을 건드렸다가 실패한다면 우리 진나라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오. 그러니 조왕을 융승히 대접하고 형제의 의리를 맺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맹약하고 태자 안국군의 아들인 이인을 볼모로 보내는 것이 상책이오. 진나라 신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묻는다. 그렇다면 맹약만 할 것이지 어째서 궁자의인을 볼모로 보내려 하십니까. 진앙이 대답한다. 갑자기 조나라를 쳐서 이기기란 무척 힘든 일이오. 그러니 볼모를 보내 조나라가 우리를 믿게 만든 연후에 우선 한나라부터 도모해야 하오. 이에 진나라 신하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진앙은 조왕과 우호조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조나라 해문앙은 무사히 회견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나라로 떠난 지 30일 만에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온 해문앙이 말한다. 과인은 이번 민지 땅에서 인상려의 도움을 크게 받았소. 인상려는 우리 조나라에 있어서 주나라의 구정보다도 귀중한 존재요. 이에 과인은 인상려에게 가장 높은 지위인 상상벼슬을 제수하노라. 이윽호 인상려는 상국인 연파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연파가 투덜댄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한나 새치여를 놀린 인상려가 나보다 윗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렇듯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게다가 인상려는 유현의 집안일을 돌봐주던 미천한 신분이다. 내 어찌 그러한 인상려의 지시를 받고 일할 수 있으리요. 언제고 인상려를 만나기만 하면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그 후 연파의 말을 전해들은 인상려는 병을 칭탈하고 궁중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인상려의 부하들이 불평한다. 우리 대감은 참으로 겁이 많다. 연파대감이 무서워서 깨병을 앓다니 딱하기도 하다. 어느 날 인상려는 볼일이 있어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연파 일행을 목격했다. 인상려가 황급히 여자에게 말한다. 상국 연파와 마주치지 않도록 속히 옆골목으로 수레를 몰아라. 인상려가 급히 골목으로 몸을 숨긴 다음 연파의 행렬이 지나간 후에야 큰 길로 나왔다. 인상려의 부하들이 몹시 붕괴했다. 대감이 저렇듯 비굴할 정도로 겁이 많으니 도리어 우리가 창피해서 견딜 수 없네.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대감께 가서 무슨 용문인지 알아보도록 하세. 부하들이 인상려에게 몰려가서 말한다. 저희들은 대감을 당세의 호골로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대감 부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은 염대감보다 윗자리에 계시건만 그의 버릇없는 말을 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겁내 피하시니 이게 무슨 용문입니까. 이제 저희들은 창피해서 더 이상 대감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인상려가 말한다. 내가 염대감을 피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소. 부하들이 묻는다. 청컨대 저희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인상려가 말한다. 그대들은 진왕과 염대감 중에 누가 더 두렵소.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한다. 두 말할 것 없이 진왕이 더 두렵지요. 인상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지금 천하에 진나라와 당적할 나라는 없소. 그런데 지난 날 나는 진나라 조정에서 진왕을 책망했으며 진나라 신하들에게도 호통을 쳤소. 그러한 내가 어찌 염장군을 두려워하겠소. 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염대감을 피하고 있는 것이오. 진나라가 감히 우리 조나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염대감이 있기 때문이오. 만약 우리 두 사람이 다툰다면 진나라는 기회를 틈타 우리 조나라로 쳐들어올 것이오. 나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오. 이제 그대들은 나의 뜻을 깨달았을 것이오. 인상려의 말을 듣고 모든 부하들은 탐복했다. 그 후 어느 날 인상려의 부하가 주막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연파의 빈객을 만나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게 되었다. 갑자기 인상려의 부하가 말한다. 우리 대감은 나라를 위해 염장군을 피하고 계신다. 나 역시 우리 대감의 뜻을 받들어 너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 인상려의 부하가 말을 마치고 다른 자리로 가자 연파의 빈객은 윗자리에 앉아서 거만스럽게 술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 부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연파에게 자랑삼아 늘어놓았다. 이에 연파는 호탕하게 웃고 더욱 거두름을 피웠다. 그 후 하동 땅에 살고 있는 우경이란 사람이 조나라 도우부로 왔다가 인상려의 부하로부터 인상려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우경이 궁으로 들어가서 해문왕에게 말한다. 지금 왕께서 가장 총애하는 신하는 인상려와 연파가 아니옵니까? 해문왕이 대답한다. 그렇소. 신이 듣건대 지난 날엔 모든 신하가 서로 공경하고 협심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 총애하고 있는 인상려와 연파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나라의 불행이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인상려는 겸손한 것 같은데 연파는 그 넓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매우 교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나란 일에 대해 의논하지 않을 뿐더러 싸움터에 나가서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하운즉 신이 대왕을 위해 인상려와 연파 사이가 원만해지도록 주선해보겠나이다. 해문왕이 강국히 당부한다. 그대는 어렵더라도 이 일을 꼭 성사시켜줘. 이윽호 우경은 먼저 연파의 부중으로 갔다. 그리고 연파의 공로에 대해 극찬했다. 연파가 칭찬을 듣고 크게 기뻐하자 우경이 말한다. 오늘날 공로로 말하면 장군을 따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려만큼 도량이 넓은 분도 훈하지 않습니다. 연파가 발끈 화를 내며 묻는다. 인상려는 싸움터라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위인이오. 단지 새치혈을 놀려 약간의 공명을 얻었을 뿐인데 어찌 도량이 넓다는 것이오. 우경이 공손히 대답한다. 인상려는 앞날을 예견할 줄 아는 만큼 도량이 넓지요. 내 이제 그 까닭을 설명해 주겠소. 우경이 인상려의 부하에게서 들은 말을 상세히 말한 후에 덧붙여 말한다. 인상려가 그처럼 겸손한데 장군이 끝까지 시비를 걸어 싸우려 한다면 장차 어찌 되겠소. 필경 장군의 위치는 형편무인 지경이 될 것입니다. 연파가 얼굴을 붉히며 공손히 말한다. 선생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오. 진정 인상려는 훌륭한 인물이오. 선생은 속히 인상려에게 가서 사제하고 싶은 나의 뜻을 전해 주시오. 이에 우경이 먼저 나가자 연파는 우돗을 벗고 등에 가시동굴을 지고 인상려의 부중으로 갔다. 나의 소견이 워낙 좁아서 대감의 너그러운 도량을 미처 깨닫지 못했소이다. 연파는 강곡히 사제한 다음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다. 인상려가 황망히 뛰어나와 연파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한다. 우리는 이 나라 종묘 사직을 받드는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나의 뜻을 알아주시니 도리어 고맙게 이를 때 없거늘 어찌 이렇듯 사제하십니까. 연파가 인상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나는 본시 성미가 급하고 우메하오. 그저 대감의 넓은 아량에 부끄러울 뿐이오. 인상려도 연파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연파가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대감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생각이오. 이 마음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으리이다. 연파는 먼저 인상려에게 절했다. 이에 인상려는 곧 답배하고 연파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술을 권하며 마셨다. 오늘날 흔히 문경지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상려와 연파의 우정에서 연유된 것이다. 해문왕은 인상려와 연파를 화해시킨 우경에게 황금 일배기를 하사하고 상경으로 삼았다. 한편 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쳤다. 진나라 장수 백기는 초군을 크게 무찌르고 마침내 초나라 옛도 영도를 진나라 관할인 남군 땅에 예속시켰다. 이에 초나라 경량왕은 진군에게 쫓겨서 동쪽 진땅으로 달아났다. 그 후 진나라 대장 위엄이 다시 초나라 검중 땅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 명칭을 검중군이라고 고쳐 진나라 관할에 예속시켰다. 진군에게 많은 땅을 빼앗긴 초나라 경량왕이 철양이 말한다. 태보 황얼은 태자 웅한을 데리고 진나라에 가서 볼모로 바치고 강곡히 화평을 청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초나라가 남아나질 않겠소. 이리하여 초나라는 진나라에 태자 웅한을 볼모로 바치고 화평을 맺었다. 그 후 진나라 장수 백기는 군사를 돌려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진군이 대량성에 이르렀을 때 위나라 대장 포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웠다. 그러나 위군은 곧 대패하여 4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위나라는 할 수 없이 진나라에 3개의 성을 바치고 화평을 맺었다. 진앙은 크게 이기고 돌아온 백기에게 무한군이란 칭호를 주었다. 얼마 후 진나라 소양왕은 객경벼슬에 있는 호상으로 하여금 다시 위나라를 치게 했다. 이에 위나라 대장 망료가 진군을 맞이하여 크게 싸웠으나 결국 대패하고 남양땅을 빼앗겼다. 진나라 객경 호상은 위나라 남양땅을 남양군이라 명칭을 바꾸고 진나라 땅으로 예속시켰다. 소양왕은 대장 위엄을 양후로 봉했다. 연후에 다시 호상에게 군사 20만 명을 주고 한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이웃고 진군이 한나라로 쳐들어가서 아려 땅을 애워싸자 한의왕은 조나라로 급히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다. 이에 조나라 해문왕은 문무백간을 소집하여 한나라로 구원병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했다. 인상여 연파 악승 세 사람이 일제히 말한다. 한나라 아려 땅은 지세가 좁고 험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헌주 우리가 군사를 보내 돕더라도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왕께서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평온군 조승이 반대한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순치지간이옵니다. 만약 우리 조나라가 돕지 않아서 그들이 멸한다면 장차 큰 화를 잇게 됩니다. 진나라 군사는 이미 위나라를 쳤고 이번에 한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조나라를 칠 것이옵니다. 모든 신하들이 각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도 조사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왕이 묻는다. 어째소 조사는 말이 없소. 그제서야 조사가 입을 연다. 아렷당은 지형이 좁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마치 지구멍 속에서 두 마리 지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가면 우리 군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조나라 왕은 조사에게 군사 5만 명을 주고 한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조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도우빈 한단성을 출발했다. 그러나 한단성 동문을 벗어나 30리 정도 횡군한 다음 조사가 모든 군사들에게 하명한다. 이곳에 누벽을 쌓고 그 아래에 영체를 세우도록 하라. 군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누벽을 쌓고 영체를 세웠다. 조사가 다시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군사에 대해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참하겠노라. 그 후 조사는 영문을 굳게 닫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군사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참하겠다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조나라 진영안은 적막하기만 했다. 한편 한나라 아려 땅은 진군의 북소리와 함성으로 온통 흔들릴 지경이었다. 이때 조나라 굴리가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아려성 부근에 가서 잠복했다. 며칠 후 그 굴리가 돌아가서 조사에게 고한다. 진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장군은 이처럼 태평이십니까? 조사가 크게 노하여 책망한다. 네 이놈 군사에 대해서 말하면 참한다는 명령을 듣지 못했느냐? 여봐라 불문곡직하고 이놈을 참하여라. 이리하여 굴리는 끌려나가 목숨을 잃었다. 조사는 28일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들에게 속누를 쌓고 구렁을 파괴했다. 한편 진나라 대장 호상은 조나라가 한나라를 돕기 위해 구원병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조나라 군사가 나타나지 않자 궁금해서 첩자를 보냈다. 그 첩자가 돌아와서 호상에게 고한다. 조나라가 구원병을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조나라 대장 조사는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단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속누만 높이 쌓았을 뿐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상이 말한다. 거참 이상하구나. 아무튼 조나라 군용으로 사람을 보내야겠다. 이리하여 한 진나라 장수가 조군이 주둔한 곳으로 갔다. 그 장수가 조사에게 호상의 말을 전한다. 만약 우리 진군과 싸울 생각이라면 속해오도록 하라. 이에 조사가 대답한다. 우리 조나라는 한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국방이나 든든히 하고자 온 것이오. 어찌 진군과 싸울 마음이나 먹었겠소. 조사는 진나라 장수를 극진히 대접한 다음 사방 성루를 보여주었다. 진나라 장수는 곧 돌아가서 호상에게 조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호상은 한나라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시작했다. 조사는 진나라 장수를 돌려보낸 지 사흘 후에 싸움에 익숙한 군사 1만 명을 선출하여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나머지 대군을 거느리고 한나라 국경으로 향했다. 조사는 아려성에서 불과 시보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다시 성루를 쌓도록 군사들에게 분부했다. 한편 아려성을 공격하던 진나라 대장 호상은 조나라 군사가 온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노했다. 조사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어디 두고 보자. 군사 반은 아려성을 포위하고 그 나머지 군사는 조군과 싸우도록 하라. 조나라의 허력이란 이름의 한 군사는 대쪽의 청간이란 글씨를 써서 조사가 묻고 있는 장마관으로 들여보냈다. 이 대쪽을 받고 조사가 분부한다. 청간을 요청한 자를 불러들여라. 잠시 후에 허력이 장마관으로 들어왔다. 조사가 묻는다. 나에게 간할 말이 무엇이냐. 허력이 말한다. 진나라 군사는 우리 조나라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사를 치러 올 것입니다. 하온즉 장군께서 진을 굳게 방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패하고 맙니다. 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여 조사는 삼엄하게 진을 치고 진나라 군사가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허력이 다시 말한다. 병법에 따르면 지리를 이용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아렷당을 살펴보면 북쪽산이 고지대이건만 진나라 장수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먼저 북쪽산을 점거하십시오. 이에 조사는 허력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북쪽산으로 보냈다. 북쪽산이에서는 진나라 군사의 일거일동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진나라 대장 호상은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북쪽산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진나라 군사들이 험한 산을 해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다. 조나라의 군사가 진나라 군사의 뒤를 엄습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호상은 군사를 돌려 조사의 군사를 맡게 했다. 조사는 활 잘 쏘는 국노수 1만 명을 내세워 진나라 군사를 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산 위에 있던 허력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산 밑으로 돌진해왔다. 조나라 군사들의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진나라 군사는 달아나기에 급급했고 호상도 하마터면 포로로 잡힐 뻔했으나 한 군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조사는 진나라 군사를 50리나 추격했다. 이에 진나라 군사는 서쪽을 향해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이리하여 진나라 군사의 아려성 포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나라 왕은 즉시 조나라 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국서를 보냈다. 조나라 해문왕은 개선에서 돌아온 조사에게 마법군을 봉하고 인상려나 연파와 진배 없는 지위를 주었다. 이에 조사는 이번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허력을 청구했다. 조나라 왕은 허력에게 구기벼술을 주었다. 조사의 아들 조갈은 병법에 관해서 논하기를 좋아했다. 조갈은 육도삼략이란 병설을 잇고 난 후로 더욱 대가인 척했다. 어느 날 조갈은 부친과 병법을 논하게 되었다. 조갈은 이 세상에 자기를 당적할 자가 없다고 으스댔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 조사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어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한다. 우리 집에 이런 영특한 아들이 있으니 참으로 기쁘군요. 조사가 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대저 군사라는 것은 사생의 마당이다.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늘 신중해야 하는 것이 장수의 도리다. 괄처럼 말만 앞세우는 자가 병권을 잡는다면 어찌 패하지 않으리요.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조사의 말을 전해주었다. 조갈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아버님도 나이가 드시니 별 수 없으시군요. 그처럼 겁을 먹으시니 말입니다. 2년 후 조사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는 회생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아들 조갈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 병사는 흉한 것이며 싸움은 위험한 것이다. 옛사람들도 전쟁이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경계해왔다. 내 아비는 장수가 된 지 여러 해 만에야 싸움에 패한 장수라는 오명을 듣지 않고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일로 둘 말이 있으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도록 해라. 넌 결코 장수가 될 만한 인물이 못된다.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싸움터에 나가선 안 된다. 한 번 실수가 내 몸과 집안을 망칠 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조사가 또 아내에게 당부한다. 훗날 조왕이 과를 장수에 명하려 하거든 지금 내가 한 말을 조왕께 아래고 기필코 사양하도록 하오. 유언을 마친 조사는 비로소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다. 조나라 해문왕은 조사의 생전공로를 기리기 위해 그 아들 조갈에게 마법꾼의 자코를 계승하게 했다. 감ylan만 Separation